기타 녹음에 앞서서 기타 톤을 정하고 있습니다 템포만 쓰던 린 포레스트 군이 앰플을 만나서 약간의 적응을 하고 있어요 템포만 쓰던 린 포레스트 군이 앰플을 만나서 앰플 채널로 바꿔 보세요 공급맨은 곁에 가득 파트너 공급맨을 꾸미는 장단에 기타 톤을 추기 든 린 포레스트 앰플 개인 채널, 리드 채널로 할 것인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패치로 연결돼서 스티커밤으로 한번 갔다 볼게요 그러면 우선 대충 정해졌으니까 한번 가볼까요? 네 근데 이걸 블렌더를 켜면 되게 유니크하네요 얘는 두 옥타브 우와 우와 이 택배는 대충 정해졌지만 이 택배는 대충 정해졌다고 합니다 이 택배는 대충 정해졌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 이건 뭐지? 아 클린 괜찮아? 이 정도? 네 이거 완벽한 클린이 안 오르실 것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모니터?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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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짧게 가면 제일 앞에 가질 것 같아 그럼요. 그러면은 C부터 가보겠습니다. C부터 쭉 가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